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김동혁의 서비스. 김동현의 서비스. 김동현. 그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요. 박장혁 선수는 김동현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줘야 됩니다. 포핸드 전환. 김동현. 오늘 3대1의 승리를 또 한 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격. 박장혁 선수는 움직임의 커버를 백핸드로 좀 해야 되고요. 포핸드. 그렇죠. 백사이드 노려도 갖고 가야 되고요. 석점찰 리드 4대1 김동현. 그렇죠. 네. 갖고 가주면서 김동현 선수를 백핸드로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거리 멀어지면서 이번 공격은 차단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아. 기회가 왔는데. 어. 득점할 걸 상대한테 주기 때문에 2점짜리입니다. 예. 아 그렇죠. 예. 하지만 나. 6대3. 더블스코어. 자 김동현의 서비스 주요합니다. 3대7. 기회가 웁니다. 살려냈고. 대체를 발휘하는 박찬혁. 김동현 3구. 작전대로 갑니다. 잘 맞고 있고요. 거의 포인트 탑스피인으로 반격 좋았습니다. 또 한 번 3구. 받아내는 박찬혁. 아 그렇죠. 양 선수의 지력 싸움.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5대9입니다. 3구. 아까 쫓겼습니다. 그렇죠. 예. 백현대 기회를 주요하지 못했던. 박찬혁. 게임 포인트 김동현. 김동현.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1대1의 게임 스코어. 1대0의 게임 스코어. 1대0의 게임 스코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영도를 못 높이면 이런 식으로 변화로 승부해야 됩니다. 예. 연타 공격. 받아주는 김동현. 약간 어떤. 작전 다양화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김동현의 서비스로. 김동현 선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수 있을지. 자 이번 서비스는 밖으로 벗어납니다. 수직으로 올려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서브 다양화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죠. 지금도 범신을. 범신을 했지만. 이런 기싸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아. 예. 아찔. 4대3. 박찬혁. 자 김동현의. 박찬혁 선수가 견져졌을 때. 김동현 선수는 놓치지 않고 연속공격이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차이입니다. 예. 2번 서비스. 예. 3번 서비스. 참고 득점. 맞습니다. 오래 발죽 박고 대치 있게 받아줍니다. 길었습니다. 박찬혁. 박찬혁 선수의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 어렵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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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혁. 반격 응수. 넘기지 못합니다. 자 김동현의 행운의. 서비스 득점. 3개. 1개. 라인. 두번째 넷. 2개. 아